민사법과 형사법의 다른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해 경찰서를 찾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 두 법의 차이점과 함께 언제 경찰서를 찾아야 하고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지 이사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측에 따르면 적지 않은 한인들은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경찰서를 찾아 억울한 상황을 호소한다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법은 무법자가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살인, 강간, 강도, 방화, 사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즉, 사회의 악을 존재로 파악된다면 형사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사법은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 조서를 쓰게 되면 형사가 조사에 들어간 뒤 증거 자료가 검사에게 들어간 다음 기소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개인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봤을 때 금전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법정 판결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개인이 사기를 당했을 경우 민사소송임으로 경찰서를 찾아도 소용없고 두 명 이상 사기를 당했다면 형사법이 적용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형사가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내가 돈 줄 당시에는 잘못 믿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그거를 믿고서 상대방을 믿고서 이렇게 줬을 경우는 민사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상대방을 갖다 소송을 하는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금전적인 피해를 개인이 봤다면 민사소송, 여러 명이 피해를 봤다면 형사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민사소송일 경우 개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피해본 금액이 만 달러 아려면 스모 클레임으로 복잡한 법 절차 없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명입니다. 柄 그